논산훈련소에서 끝나고 아 진짜 논산훈련소 끝나고 내가 원래 그러니까 미분류로 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원래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거기에서 3주째부터 기무사로 빠졌었어요 기무사가 뭐냐면 되게 편한 거야 몇 명을 이렇게 착출해 되게 편해 사복 입고 다니고 그러는 게 기무사야 그래서 기무사로 난 가게 되는구나 완전 주위에서 되게 축하해주고 우리 훈련병 동기들이 야 너 어떻게 대박 그러면서 난 뭐 했냐면 애들 정호 받을 때 논산훈련소 안에서 따로 이렇게 맨날 신원검사 했어요 신원검사라는 게 우리 8촌까지 다 뒤져요 북한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기무사라는 거는 보안을 엄청나게 그건 큰 걸 다루게 돼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그 예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글로 가겠다 아유 불쌍한 것들 아유 아유 불쌍한 것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면접에서 탈락됐어 그러니까 진짜 맨 마지막 면접에서 내가 그 이유를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뭐한데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아주 명백한 이유 때문에 내가 탈락이 됐어 그러니까 되게 친했는데 김우사 그 나 면접관이랑 되게 친했는데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니 넌 다 왔는데 여기서 탈락이 되네 그럼 막 그랬어 응 그게 뭐게 학점 학점을 봐요 난 계속 학원 강사 했거든 진짜로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은 잘하겠네 그렇죠 뭐 학점 때문에 탈락됐어 진짜로 그래서 나는 훈련소 딱 나올 때 다 나오거든 몇 사단으로 간다 몇 사단으로 간다 다 써있어 거기 근데 내 130만 훈련병 바로 옆에 뭐라고 돼있냐면 미분류 이렇게 어디서 딱 그 기차를 타냐면 논산에 기차 있거든 머리 뻑뻑 깎고 탁 하면 중간에 이렇게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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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누구 누구 내려 그런 다음에 부대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게 8시에 출발하는데 나는 새벽 2시까지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어 미분류니까 그때 나의 표정이 아마 여러분 같은 표정일 거야 미래가 불특근한 표정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창밖을 내려보고 싶는데 어디 갔는지 궁금하잖아 철원에 가는지 아니면 미분류니까 실미도 같은데 끌려가서 공작원으로 갔는데 진짜 아니 너무 불안하다니까 애들은 자기가 어디 갈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라니까 얼마나 불쌍해 나는 어디 갔는지 진짜 그때 기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우울했던 날이야 그날이 미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기차가 딱 섰는데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 근데 그 안에 군기가 엄청 세서 이러고 전혀 못 움직이거든 이래도 혼나 이래도 그러니까 바깥에는 어차피 커텐도 닫혀있을 뿐더러 커텐 옆으로 바깥을 본다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거기만 빠졌고 여기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길래 살짝 내가 딱 봤거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보니까 저기 정부 역 써있는데 보니까 의정부인 것 같아 그러더니 아직까지 안 내리는 새끼 다 내려 딱 그러는 거야 아주 막 내려가지고 막 뛰었지 막 뛰었지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딱 앞에 딱 하니까 새벽 3시에 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어디로 이동한 다음에 아주 내가 딱 물어봤거든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개새끼야 막 이러더라고 그것도 개새끼도 개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특유의 발음 그 조교에 아주 딱 그 의정부로 가서 맨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마지막 날 분류됐을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 다 가고 그때 이제 가평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 그때 완전 최악의 표정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느낌일 거예요 이 느낌 응? 여러분 가중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고 N분의 상수를 뭐라고 바꾸라 그랬어 다 같이 이